그리고 여기서부터 털리네 더용 더용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앞에 여기만 치면 되죠 그리고 내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저는 한국의 한국인입니다.. 여기 지금 뭐 어떻게 될까요? 너는 뭐 Rach만으로 가있어? 안녕하세요 안좋아? 저는 정인JU 한국의 한국인입니다 나는 정인이다 이렇게 쓰여서 나는 정인이다 이거 사용해야지? 공동 공동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